나이스 빨갱이 나이스 빨갱이 뭔 애인병이다냐 미안해 친구 영미! 어머나 야이시 최작가 아이쿠야 미안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에휴 왓! 험해 나 환장하겄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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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아 왔다 이어놔요 옆돌 앞뒷방 다있네 아이쿠 죄송요 헤헤 뭐 그정도가지고 괜찮어 다이 잘 구르네 1점 이번엔 뒤돌 오호메 이거는 한 대 맞고 가야 쓰겄다 나 잘못했어요 아앜! 비껴치기 오케이 3점 장타 가자 3 뱅크 헤헤 뭔 다 말을 빼 먹고 있어 아이쿠 안 빼먹었네요 크크 이런 기엘아 먹을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원팁 반 정도 주고 단단장 더블 쿠션 좋았어 초크칠 좀 많이 하소 아니 공을 쳐야지 손가락을 치면 쓴단가? 아 금께 말해요 칠 거 없으니까 두 바퀴 한번 힘차게 돌려보자 험해 자네 인자 테이블 빵꾸내 볼라근가 좆도 창피하네요 살짝 닦아주고 이번엔 진짜 제대로 칠게요 무언 지랄 이엠뱅이 다냐 두께가 아주 주옥 같아서 미안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이씨 최작가 다고, 시시해 미친타워 마 미친타워 마 미친타워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